네,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. 6평 되게 어려웠죠? 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. 제가 이제 6평을 분석도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키워드는 잡고 읽었니? 제가 이 말을 오래 들어와서 정말 많이 쓰는 이유가요. 우리가 현실적으로요.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어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아무리 공부해도요. 해석이 안 되는 문장, 어려운 문장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근데 키워드를 잡으면 읽었다면, 다시 말하면 줄거리를 놓치지만 않았으면 문제를 풀 수는 있었을 겁니다. 제가 이제 국어랑 좀 대비를 좀 해볼게요. 많은 학생들이 국어 문제 풀 때요. 키워드 잡으면서 읽죠. 눈으로 쭉 읽고 푸는 학생 없죠. 또는 가로 열고 닫고 푸는 학생 없죠. 근데 영어는요. 눈으로 푼다던가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독해를 해버리면 전체 줄거리를 까먹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던가 해석이 좀 어려운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적인 압박감도 압박감이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. 제가 요번 우리 6평, 일단 난이도가 왜 높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. 구체적으로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. 왼쪽이 작년 수능이에요. 이게 오늘, 이제 6월 2일입니다.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6월 2일 오전 9시 기준인데요. 정답률 60% 이상 문제가 몇 개 나왔는지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를 아 이거 어려워요 시호를 좀 느끼거든요. 근데 작년 수능엔 물론 빈칸 21%짜리가 하나 있긴 했지만 60% 이하 문제가 9문제였어요. 근데 요번 시험 뭐죠? 15개입니다. 역대 60% 이하 문제가 15개가 나온 거 제 기억이 없습니다. 최근 한 10년 동안 6구 수능에서 15개가 나온 적은 없고요. 물론 정답률만 딱 봤을 때 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올해 시험은 32%대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요. 우리가 킬로 문제라고 하죠. 빈순삽은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여기는 킬로 문제예요. 물론 작년 수능에도 있고 올해도 빈칸, 문장 삽입, 그 다음에 순선 들어간 거 맞습니다. 근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죠. 준킬로 문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. 학생들이 빈순삽을 보통 킬로라고 하고 준킬로가 뭐죠? 주제 제목, 요지수장 주제 제목 어휘, 어법, 요양문, 장문독해를 얘기합니다. 킬러까지는 아닌데 어 난이도 좀 있는 문제예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문독해, 어휘, 어법, 어휘 30번, 요양문 문제, 주제 문제 제가 자주 얘기했거든요. 주제 제목은 이거 그나마 54%면 되게 잘 나온 겁니다. 툭하면 40%대가 나오는 거 흔하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또 장문독해, 밑줄, 의미파 이렇게 들어갑니다. 아 이게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정답률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저희는 항상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저희 연구팀이 분석을 하잖아요.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. 아마 시간적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어 보통 지문 하나예요. 세 줄 이상의 문장이 이제 많이 나오면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읽다 까먹고 해석이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. 세 줄 이상의 문장이 작년 수능에는 76문장 나왔는데 88문장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아 학생들은 체감적으로 아 이게 길고 복잡해?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? 두 번, 세 번, 어수 번, 네 번까지 읽는단 말이에요. 이 개수가 확 늘었고요. 어 문제 하나에 지문 하나에 세 줄 이상의 문장이 평균 4.6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. 어 보통 수능은 여섯 개에서 일곱 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근데 뭐예요? 과반수 넓게 최소 세 줄 이상의 길게 길게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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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게 아니라 길게 문장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? 키워드는 잡고 읽었니? 그 제목을 괜히 붙인 게 아니고요. 아무 생각 없이 구문독회만 하자던가 눈으로 본 학생들은요. 문장이 길어지면 일단 까먹습니다.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? 위에 걸 다시 읽어야 돼요. 시간 부족도 발생하고요. 두 번째, 아까 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문장은 나옵니다. 이런 문장이 문제 하나에 4개 이상 나왔으면 글이 튕겨나가요. 나 지금 뭐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꼭 키워드 잡는 연습은 하셔야 되고 줄거리 잡는 연습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가장 긴 문장은 이번에는 다섯 줄짜리였고요. 자, 20번, 23번, 30번, 40번에 나왔고요. 이게 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. 평균 지문의 길입니다. 작년 수능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장문 독해 빼고요. 17줄 정도의 한 문제가 끝났어요. 근데 이번 6평이 18줄 나왔습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? 문제 하나당 한 줄씩 길어진 겁니다. 그럼요. 이걸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자, 우리 28문제가 있고 장문 독해는 뺄게요. 장문 독해 빼면은 23문제가 남았는데 그건 뭐예요? 작년 수능보다 23줄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. 23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한 문제 반 정도 있죠. 질문 하나가 있으면 문제 하나 한 문제 반을 더 풀어야 될 시간이 없을 겁니다. 무슨 말이냐? 작년 수능과 똑같은 시간으로 글을 읽었다면 아마 한 문제 반은 못 풀고 찍었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. 시간 부족의 압박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평균 한 줄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, 문제마다 한 줄 늘어났으면 이건 열 이게 23줄 이상 늘어난 거구나.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반을 덮을 시간이 필요했었구나. 그래서 문장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자, 일단 지문도 길고요. 문장 길이도 길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여길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예요. 물론 올해 수능도 이럴 지 아닐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항상 목표는 아, 어쩌면 6평 기준으로 나올 수 있다. 여기에 대비하자. 제가 올해 수능이 6평보다 쉽다, 어렵다고 단정 못하죠. 이건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런데 공부는 아, 이 정도 난이도로는 공부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또 의미 있는 게 있어요.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우리말 굳이 없죠. 후치 수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더 중요한 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 보통 학생들이 어디에서 꾸미는 건 알아요. 어디까지가 꾸며 들어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이게 72개 문장이 나왔습니다. 또 as 해석 왜냐하면 as 해석이 진짜 많거든요. 다이오 중에 다이오거든요. 이게 정확히 40번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평균 길이가 매우 증가되었다. 이게 여러분들 매우 증가함의 의미를 제가 써놓은 게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줄이 늘어난 적은 없어요. 한 0.2줄 0.3줄 이런 적은 있는데 이게 작년 수능보다 평균 한 줄이 길었다는 얘기는 23줄 이상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이건 정말 매우 많이 늘어난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긴 문장의 출연 빈도수가 늘어났다. 그럼 결국에 뭐예요? 해석력인데요. 자,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해석이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니에요. 그래서 번역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.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글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. 필자의 자,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압니다. 해석하고 클릭 한번 해보세요. 정의가 뭔지 토시 하나 안 빼고 한국어로 바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뭐예요? 필자의 의도를 이해한 거를 해석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. 자, 이해시 한번 해드릴게요. 국어 문제 풀 땐 되게 잘 아는데요. 이게 영어 문제 풀 땐 왜 안 될까요? 자,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.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. 이거 영어 쓰면 네 줄 나옵니다. 아니, 문제 풀 때 다 중요해요? 아니요. 필자가 혹시만 하면 뭐죠? 우리가 딱 머리에 잡혀야 될 키워드는 탐스는 시인이라 합니다.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란 말이에요. 뭐냐, 읽을 때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. 이게 국어 문제 풀 때는요. 배운 적이 없어도요. 한국인이니까 수식어구가 머릿속에서 계속 걸러집니다. 필터링이 됩니다. 근데 영어 문제 풀 때 학생들이 끊어주고 묶어주거나 눈으로 보는 학생들의 문제점이요.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 안 하고 똑같이 읽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예요?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.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지? 아니요. 정말로 키워드입니다. 제가 그 앞에 케이스에 키워드 잡고 읽느냐는 케이스 또 찍은 거 있어요. 그거 한번 봐보시면 압니다. 이렇게 글을 읽어나가는 거구나. 영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저는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리딩 스킬? 안 중요합니다. 저도 합니다. 근데 리딩 스킬은요. 정말로 5분, 10분이면 다 배워요. 누구든지. 영어의 근본은 뭐예요? 어휘 되고 해석 되면 끝난 겁니다. 어휘는 남기하시는 게 맞아요. 해석 되고가 의미예요. 해석 되고. 토시안 안 빼고 가로 열고 닫고 구문 독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문장을 보고 내가 문장,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. 다시 말할게요.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뭔 말인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. 그게 해석이에요. 근데 학생들이 해석이라는 공부를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거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앞에 캐스트 한번 꼭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요게 아니라 이거죠. 그럼 남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공부는 어떻게 돼야 될까 가 더 중요할 거잖아요. 자, 부족한 거 판단했으면 메꾸면 됩니다. 제가 자주 듣는 예시가 있어요. 얘야, 혹시 요번 6평에 3나하니? 너 아직은 1등급은 가능하구나. 왜? 여건 절평이죠. 3등급이 우편인 학생은 간단합니다. 나 9평에 2만 맞추자. 9가 2 나왔어요? 수능에 1만 맞추자. 이건 절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자, 혹시 4등급이에요? 근데 진짜 1등급이 우편이십니까? 그럼 좀 더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. 나 그래도 선생님 9평에 2등급 아니면 3등급 꼭대기까지 나와야 될 거 같아요. 그럼 1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. 이런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요. 어휘되고 해석되면 되는 거지 스킬 아닙니다. 어휘되고 해석되면 해석의 본질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키워드 잡는 능력이에요. 아, 뭘 말하고 싶은지. 다시 한 번. 탐의 아들이자. 제인의 아들이고 하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. 이게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면 필자하고 싶은 말은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지. 탐스는 시인이다. 자,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Q&A에 오셔서 상담하시면 저희 연구팀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. 남는 기간 아직 충분합니다. 자, 남는 시간 부족한 점 메꿔서 꼭 원하는 결과 승리하는 결과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